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소설 전문 팟캐스트 낭만서점과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이 함께하는 새로운 보전읽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가 박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성현입니다. 네. 성현씨 오늘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요. 네. 이제 또 계절도 좀 바뀌고 날도 따뜻해지고 이래서 머리도 좀 짧게 좀 다듬어보고 네. 짧게 다듬은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곱슬곱슬하게 보슬보슬 곱슬곱슬하게 펌을 하셨네요. 펌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편집자님도 오늘 펌을 저도 조금 소심하게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펌을 했죠. 저희가 펌 후 첫 방송이네요. 네. 조금 변화를 이렇게 가하고 싶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과감했으면 어떻을까요? 편집자님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브릿지라도 한 두 줄 정도. 요즘. 네. 요즘 탈색을 하는 시대에 브릿지를. 그렇죠. 네. 어차피 유행은 돌고 도니까. 그럼요. 네. 저희가 이제 계절이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머리도 하고 조금씩 변화를 주는데 오랫동안, 제법 오랫동안 이 세계문학전집 고전을 읽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작은 변화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성현 씨 일상에 또 어떤 변화들이 생겼는지도 좀 갑자기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어쨌거나 한 달에 두 권씩은 분량이 많건 적건을 가리지 않고 강제독서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것이 강제독서라고 좀 생각을 하기도 했다가 어느덧 사실 일상의 좀 즐거움이 되기도 했고요. 실은 저희가 작품 선정할 때 이제 편집자님의 의견 혹은 PD님의 의견을 이렇게 좀 받고 있는데 어떤 작품을 또 저희가 다룰까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것도 좀 어떤 일상의 즐거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편집자님은 혹시 어떠세요? 저는 사실 요즘 북클럽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다들 한두 개 정도의 독서 모임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쉽게 그 크루들을 찾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독서 모임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실제로는 이제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낭만서점을 통해서 이 고전읽기 모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혼자 읽기가 아니라 같이 읽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방송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읽고 있기는 하지만 되게 기분 좋고 좀 재밌는 강제독서? 네. 그래서 이제 혼자 읽기에만 좀 심취해 있었는데 같이 읽으면 좋을 책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독자들은 이것들 사실 저도 독자잖아요. 근데 그 생산자 입장에만 굉장히 매몰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읽을 때 독자로서 책을 이렇게 읽었지 아 이런 거는 뭐 책으로서 되게 불편한 것 같다.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 좀 다양한 시점들을 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책을 읽을 때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소리 내서 읽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전에는 그냥 눈으로만 봤는데 요즘에는 소리 내서 읽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점은 있어요. 이게 낭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대사를 잘 쓰는 작품들을 눈여겨보게 되고 과거에는 어떤 게 대사가 좋지? 이런 식으로 작품 접근하거나 보진 않았었는데 요즘은 대사 좋은 작품들,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작품들을 더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저희 이 낭만서정 고전 북클럽 러버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독자들의 댓글도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종종 글 올려주시는 솔립 솔립이라고도 읽으니까 발음이 되네요. 솔립일 수도 있고 네, S-O-L-L-E-A-P 님입니다. 그 후편 잘 들었습니다. 소세키 작품은 많이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한참 멀었네요. 뭔가 배경 때문에 그런가? 소설마다 등장인물들이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도 질리지 않고 연달아 그리고 자꾸 읽게 되는 작가예요. 여전히 읽고 싶은 작품이 많아서 고마운 작가이기도 합니다. 소세키 소설은 늘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다 읽고 나면 뭔가 뿌연 비 안개 속을 걸어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들은 것 혹은 본 것 같은데 딱 명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런 못 맥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람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이렇게 다른 책을 한번 읽어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그 후도 당장 읽어야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소세키의 작품을 많이 읽어오셨던 분이 아직 읽지 않았던 그 후에 대한 방송을 들으셨던 거네요. 이렇게 댓글만 보고도요. 청취자분들의 수준을 저희가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댓글도 보면 너무 이 책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또 좋아하시는 이런 마음들이 댓글을 통해서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우와이코 님입니다. 애정하는 작품들을 다루어주시는 낭만서점 고전편 이번 그 후편도 너무 좋았습니다. 스물 둘이나 셋쯤 되었을 적에 읽었고 그 이후 늘 친구들에게 추천했던 책이었어요. 당시에 저는 주인공 다이스키의 감정에 매우 이입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이었고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별로 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으니까 그랬나 봅니다. 온전히 감정에 대해서 인물들의 사랑에 대해서 집중해서 읽었는데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좀 더 다양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랜만에 다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나간 독서도 풍부하게 만들어주시는 낭만서점 항상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방송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도대체 내가 첫 번째 책을 읽을 때 뭘 읽었던 거지? 내가 어떻게 읽었던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색다른 독서, 다른 게 보이고 다른 게 느껴지실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이 한때는 되게 고민스러운 지점이었어요. 왜요? 소설을 한번 읽고 나면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이미지들만 남아있고 정확하게 내가 어떤 걸 읽었는지 이런 것들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을 읽은 거나 읽지 않은 거나 도대체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를 다 기억을 하고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좀 어떤 강박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내 무의식 안에 저장이 되겠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겠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편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독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두 번째를 읽었을 때 아주 낯설고 새로운 느낌이 들어도 예전처럼 내가 처음 완전 잘못 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때와 또 다른 것이 또 쌓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이 좋다 님께서도 남겨주셨습니다. 흥미롭게 들었어요. 방송을 듣고서 듣는 생각은 다이스키의 모습에 최근에 읽었던 책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반고후 영혼의 편지와 국가론 완전한 매칭은 물론 아니지만요. 이상과 현실 어느 편에도 손들기 어려운 것 같아요. 나스메 소세기의 그 후도 꼭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시는 방송마다 다 읽어보고 싶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고전 작품 중에서도 좋은 작품을 선별하시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하네요. 초록초록한 작품 기다릴게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쩌자 오늘 작품은 그다지 초록초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불긋불긋한 작품인데 반고후 영혼의 편지와 국가론 그렇죠. 이렇게 뭐랄까 직접적으로 매칭되지 않는 작품이 떠올랐을 때 고전이 촉발하는 게 그만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부분들까지 본드린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사진도 하나 남겨주셨어요. 근데 이 작품의 소세기 그 후 작품의 마치 표지와도 어렴풋이 또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좋은 풍경 약간은 흐릿하고 조금 맑지는 않은 자연 풍경 호수과인 것 같아요. 그 후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미지까지 보내주셔서 또 저희에게도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요. 이번 소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붉은 소설이에요. 좀 열정적이고 좀 탄미적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술가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제가 이번 작품까지 고르고 읽고 나니까 저한테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자꾸 한마디로 센 캐릭터 이게 독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을 더 받고 싶은가 봐요. 뭔가 점점 더 세고 그래서 낭독했을 때 흥미로운 캐릭터들을 선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작품도 보통 캐릭터가 아니에요. 주인공이. 그렇죠. 저희가 여자 일생편도 그렇고 시련도 그렇고 지난 그 후도 그렇고 지하로부터의 숙이라든지 캐릭터들이 사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캐릭터들인데 오늘 저희가 다룰 이 소설의 주인공도 만만치 않죠. 못지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존의 캐릭터들은 어떤 식으로든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캐릭터였다면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판단하기 힘들다. 이게 가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런 어떤 불가해함을 가져다 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소설입니다. 바로 써머신 몸의 달과 육펜스입니다. 달과 육펜스라는 책은 사실 제목이 아주 은유적이고 또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인상적인 제목이죠. 저도 이 제목만 보고 사실은 어떤 작품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달도 그렇고 육펜스도 그렇고 어떤 의미들을 좀 담고 있을까 사실은 찾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작품을 읽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다 읽고 나서 아 그래서 달과 육펜스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일단 소설 읽기 전에 그냥 이미지, 단어에 어감만 봐도 이 소설은 괜찮은 소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달과 육펜스는 너무 이질적이잖아요. 너무 거리가 멀고 범주화했을 때 함께 자리하지 않는 단어들이죠. 그런 것들이 함께 있는 구조는 아주 매력적입니다. 도대체 뭐가 이 이질적인 단어들을 하나의 구조 안에 놓게 했을까 그래서 저희도 제목을 많이 짓죠 이라면서 그럴 때 이렇게 좀 예상하지 못하는 조합의 제목을 좀 지향하죠. 이런 것들은 독자들에게 되게 호기심을 유발하기에 좋은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제목이 좀 근사하고 은유적이고 물론 이제 좋은데 일단은 작품이 좋아야 아 그럼요. 그 제목도 사는 건데 그렇죠. 제목만 근사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이 제품은 내용 역시도 너무나 아주 흥미로운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썸어신몸은 어떤 작가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썸어신몸 1874년 1월 25일 프랑스 파리 주재 영국 대사의 고문 변호사였던 로보트 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다. 8살 때 어머니를 폐결액으로 10살 때 아버지를 암으로 잃는다. 영국으로 돌아와 숙부의 보호 아래 캔터베리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런던에서 세인트 토머스 의학교를 졸업한다. 산부인과 경험을 옮긴 첫 번째 소설 램퍼스가의 라이저가 베스트셀러가 되자 자신감을 얻고 의사직을 과감히 포기한다. 1908년에는 런던 4대 극장에서 희곡이 4편이나 동시에 상연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많은 나라를 여행하며 작가 수업을 하고 1928년 이후 프랑스 남부 카프페라에 정착한다. 자전적 소설 인간의 굴레에서와 고갱을 모델로 예술세계를 파고든 달과 유펜스, 토머스 하디를 풍자적으로 그린 과자와 맥주, 한 미국 청년의 구도적 여정을 담은 면돈날 등의 장편소설로 대중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인정받는다. 또한 절제와 서스펜스가 가미된 단편소설로도 유명하며 작가 수첩 등 자신의 철학을 담은 에세이도 출간한다. 1965년 12월 16일 프랑스 니스에서 91살로 눈을 감는다. 써머신 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작가들이 소설을 쓰는 어떤 작법에도 영향을 많이 준 작가인데요. 가령 달과 유펜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술가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사람의 아들이라든지 시인이라든지 이런 이문여 작가가 많이 썼었던 잘 썼던 예술가 소설에 영향을 많이 주기도 했고 대중적인 동시에 또 인생에 대한 인사이트도 높은 작가여서 독자들의 군도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독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건 아니라고 해요. 저도 이번에 달과 유펜스를 읽으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찾아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발견했는데 이 달과 유펜스가 어떻게 베스트셀러가 되었나. 이 책 되게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그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이 작가가 소설을 오랜 시간 동안 쓰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보면 작품 배경이 한 곳이 아니라 타이티라는 섬나라도 있고 실제로 거기 가기도 했었고 오랜 시간 동안 취재를 하고 공을 들여서 소설을 쓴 거예요. 그리고 출판사에서 책을 냈죠. 그런데 신인 작가고 알려지지 않은 작가이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광고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죠. 광고를 안 해주니까 이 책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혼자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돈을 좀 구해봤죠. 그러니까 광고를 하려고. 그런데 돈이 잘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랬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아주 기가 막힌 내용으로 광고를 한 건데 이런 내용입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백만장자가 신부감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냈어요. 구인광고 같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었다고 해요. 마음씨 곱고 자상한 여성을 찾습니다. 저는 스포츠와 음악을 좋아하며 성격이 비교적 온화한 백만장자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딱히 없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써머신 몸의 소설 달과 육펜스의 주인공과 닮은 여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상형이니까요. 자신이 써머신 몸이 쓴 소설의 여주인공과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분께서는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 이렇게 이게 정말 작은 박스 광고였대요. 거기에 넣었는데 이걸 보고 완전 대박이 났대요. 초판이 다 팔리고 재판 찍고 3세 찍고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때 예쁜 경험. 이게 1919년에 쓰인 소설이거든요. 그때 서점가의 많은 묻 여성들이 가서 소설을 읽고 사건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일단 읽어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완전히 허위 광고죠. 사실 지금으로 보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허위 광고인데다가 사실 그 소설을 나중에 저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여성이 딱히 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인공은 남성이고 여성들이 등장하지만 이렇게 광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주요 캐릭터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광고가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보는데 저희가 앞서도 달과 유펜스라는 예술가 소설을 읽을 거고 이 소설은 초록초록하기보다는 뭔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탄미적인 캐릭터. 역대급 캐릭터가 나오는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소설 굉장히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자아가 엄청나게 강하고 자기만 생각해요. 네. 좀 그런 성향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광고는 정말 자기만 생각하는 광고예요. 아주 이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걸 읽고 생각을 할 어떤 사람들 판단을 또 할 독자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일단 자신의 목적. 이 소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팔아야 한다. 물론 작품에 대한 확신이 있겠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써보신 몸의 캐릭터도 보통 사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주인공과도 닮은 구석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에피소드였어요.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하고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들 나눠볼게요. 이 달과 유펜스의 줄거리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일단 주인공이 중3층이자 은행원이었던 찰스 스트릭랜드라는 남성이 주인공입니다. 마흔 중반을 넘어선 남성인데 이 사람은 어떤 평가를 받냐면 평소에 주변 모든 일들에 심드렁하고 그리고 말이 없고 한마디로 재미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죠. 그리고 이 스트릭랜드의 아내가 있습니다. 이 아내는 교양도 있고 조금의 속물성도 있고 이 아내의 취미는 뭐냐면 사교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든지 글을 쓰는 문학가들 이런 분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파티를 하는 것을 좀 낙으로 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글에 화자인 내가 있는데요. 나도 이 모임의 초청을 받은 작가입니다. 소설을 쓰기 시작한 사람이죠. 유명하지는 않고 소설을 쓰려고 하는. 그래서 이 두 부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알고 지내다가 어느 날 이 스트릭랜드가 아내를 버리고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47살의 나이에 갑자기 간단한 편지 한 장만 남겨놓고 호련히 집을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아내는 생각하죠. 분명히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서 그녀와 함께 파리로 떠난 것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 용서를 해줄 테니 내 말을 내 뜻을 좀 전해달라.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사는지 좀 알아봐달라라는 부탁을 나에게 하죠. 그래서 이 아내의 이야기도 전달해주고 내적 호계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심. 그래서 이제 파리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만나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줄거리를 갖고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기본 설정만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저는 말씀해 주신 이 줄거리가 되게 간략한데요. 사실 그게 초반 부분까지는 저는 조금 사실은 읽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물론 저희가 책을 솔직하게 소개하고 저희의 느낌을 말씀드리는데 초반에 한 4, 50페이지 정도 서술자인 나가 스트링랜드의 부인과의 만남까지는 사실은 조금 너무 설명적이었고 읽기가 수월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매우 좀 아주 흥미롭게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긴 하는데 혹시 편집자님은 어떠셨어요? 재미없죠. 앞부분 재미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회고 구조예요. 그래서 먼 훗날 이 스트링랜드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내가 다시 알려야겠다. 내가 다시 써야겠다라고 쭉 설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트링랜드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훗날 이런 내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탐욕적이고 방탕화 생활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걸 보고 저 사람이 그렇게만 평가받을 사람은 아닌데 라고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스트링랜드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링랜드를 경험한 것들을 쓰기 이전 과정은 그게 한 50페이지 가까이 되나요? 그 정도 되죠. 그 부분은 계속 자기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쭉 서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동감도 떨어지고 일단 우리는 이 스트링랜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데다가 정보가 없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왜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죠. 맞아요. 저희가 일단 무조건 재밌다고만 하면 또 청취자분들이나 독자분들은 초반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분명히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써머신몸이라는 작가가 그렇게 좀 설명적으로 서술한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사실 그 한 50쪽 정도 되는 분량의 지루하고 일방적이고 이런 설명이 계속되는 이유는 이 작품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플롯을 좀 보면은 조금 분명해지고 그게 왜 필요한 것이었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스트링랜드라는 사람이 예술가가 됩니다. 이게 스포일러가 되는데 예술가가 되는데 이 예술가에 대한 평판이 아주 형편없어요. 평론가들에게. 그러니까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고 탐미적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평가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훗날 내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는 스트링랜드는 그렇게만 평가할 수는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의 인생을 내가 다시 한번 써보겠다. 그래서 내 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다르게 다시 재평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스트링랜드라는 사람을 재조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로 이 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그 지루한 한 6분의 1 정도 되나요? 그 부분에 진술이 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죠. 현재에서 과거의 스트링랜드 내가 젊은 시절에 경험하고 만났었던 그 사람을 쭉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초반 부분만 넘기게 되면 이야기가 너무 매우 흥미진진하게 사실은 흘러가기 때문에 롤러코스터죠. 완전히. 이제 내리막만 남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했어요. 네. 진짜 그 스트링랜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시작 전부터 사실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호련히 편지 한 장을 남겨놓고 가출을 해버리니까 너무 궁금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서스펜스도 강하고 어떻게 보면 스릴러적인 면모들도 있고 그 심리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작가가 갖고 있었던 특징이 아주 대중성도 빠지지 않고 평가가 되거든요. 이것이 이 작품을 알리기 위한 써머신몸의 어떤 허위광고뿐만 아니라 허위광고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이유는 그만큼 대중성이 있고 재미가 있고 그러면서도 오랫동안 읽힐 정도로 좀 인간에 대한 통찰이라든지 이런 것도 겸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실제로 써머신몸에 대한 평가가 처음부터 되게 좋지는 않았어요. 스스로 자기의 자서전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20대에는 비평가들의 잔인한 평을 받았고 30대에는 건방지다는 평을 받았고 40대에는 냉소적이라는 평을 그리고 50대에는 유등하다는 평을 그리고 60대에는 천박하다는 평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이 작가가 정말 자기의 길을 놓지 않고 갔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50대에 유능하다는 평을 받은 다음에 60대에 천박하다는 평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을 쓰기란 쉽지 않아요.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예술의 길로 정말 오롯하게 갔다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자기혁신이 작품을 통해서도 좀 잘 보여지죠. 사실 저희가 예술가 소설이라고 소개를 잠깐 드렸는데 저는 작품을 읽다가 이게 소설인지 아니면 실화인지 헷갈릴 만큼 그런 궁금증들을 계속 자아내면서 작품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서야 어떤 한 예술가를 모델로 작품을 써내려갔다. 그리고 일부분 닮아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접하면서 정말 잘 썼다. 재밌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술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고전은 아무런 정보 없이 소설을 보게 되는 게 쉽지 않죠. 대략적인 줄거리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아는 상태로 보죠. 그래서 이제 성인씨가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실제 모델이 됐던 예술가가 고갱이다 건데 뭐 사실 표지 그림이 고갱의 그림이에요. 근데 이 달과 육펜스는 책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시중에. 근데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의 책의 표지가 다 고갱 그림이고 거의 대부분 하나의 그림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고갱과 아주 짙은 연관성이 있는 작품이다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아주 큰 모티프들은 고갱의 삶에서 가지고 왔지만 디테일 뿐만 아니라 결말도 그렇고 아주 많이 다르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어떤 모티프 안에서만의 그 연관성 정도인 것 같아요. 저희가 낭독을 한 번 하기 전에요. 본격적으로 낭독을 하기 전에 어떤 편지를 남겨두고 이 스트릭랜드가 떠났는가라는 것을 좀 들려드릴게요. 이 찰스 스트릭랜드라는 증권가에서 일하는 이 40대 중반의 남자가 처와 자식을 남겨둔 채 호련히 떠났는데요. 이 편지 한 장을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에이미 보시오. 집안은 다 잘 정돈되어 있으리라 생각하오. 앤에게 당신이 말한 대로 일러두었으니 돌아오면 당신과 아이들 식사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오. 하지만 나는 당신을 보지 못하오. 당신과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소. 내일 아침 파리로 떠날 작정이오. 이 편지는 그것에 도착하는 대로 붙이겠소. 다시 돌아가지는 않소. 결정을 번복하진 않겠소. 찰스 스트릭랜드 정말 거두절미하고 너무나도 확고해서 정말 어떤 말도 덧붙이거나 질문을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통보. 이게 지금 가족들과 장기간 휴가를 갔다가 이 찰스 스트릭랜드가 먼저 돌아왔고 아직 가족들은 휴가에서 돌아오기 전의 상황인데 이제 돌아온 가족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되는 거죠. 이 가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부는 1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슬아에는 두 아이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가를 이루고 살아오고 있다가 아내인 에이미의 입장에서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조짐도 없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래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인 거고 한편 또 찰스 스트릭랜드의 이 편지는 과연 그들의 삶이 17년이 에이미가 생각하고 에이미가 말하는 것처럼 별일이 없는 행복하기만 한 삶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편지죠.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만약에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너무 끔찍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조짐이랄지 어떤 권태로움 혹은 그것으로 인한 위태로움들이 있었다면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 사실 그런 조짐들을 충분히 느낄 만한 에이미는 그것이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렇죠. 사실 이 편지를 보면 정상적인 편지가 아니죠. 그냥 일방적인 통보인데 일방적인 통보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상태에 대해서 좀 의아함이 들 정도로 폭력적인 메시지죠. 그냥 농담인 줄 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장난하는 건가?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스트릭랜드의 진심이었고 그 이상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다라고 좀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놓고 가족들이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인 나, 내가 이 집에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아내로부터 듣는 건 아니고 이렇게 지나가고 오며가며 하다가 이 집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 아내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한번 들리겠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회신을 받지는 못했는데 이제 핑계삼아 어쨌든 보내놓은 편지도 있고 하니 가는 겁니다. 모른 척, 짐짓 모른 척. 그러고 갔더니 이 에이미와 그리고 그녀의 형부가 아주 대책회의를 하고 있죠. 그 상황에서 나와 그 형부의 대화입니다. 그 불안당 같은 놈이 처제를 버리고 달아나버렸다는 말은 들으셨겠죠? 사람들이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다는 말을 언뜻 듣긴 했습니다만. 그 녀석이 달아나버렸어요. 어떤 여자하고 눈이 맞아 파리로 달아나버렸답니다. 처제에겐 한 푼도 안 남기고 말이에요. 뭐라 드릴 말씀이 없군요. 아무래도 제가 부인께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는 것 같군요. 부인께 전해주시겠습니까?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혹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기꺼이 하겠다고요. 처제가 이제 어떻게 살지 모르겠소. 애들도 딸렸는데 그 애들은 공기만 먹고 살란 말인가. 17년이나 되었는데. 17년이라니요? 결혼한 지가 그렇게 되었단 말이오. 이 친구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더라니까. 동설하고 꾹 참고 지냈지. 어땠소? 그 사람 신사처럼 보이던가요? 애초에 결혼한 게 잘못이었지. 아니 그럼 이제 아주 끝장이 났다는 겁니까? 다른 수 있겠소. 이혼하는 수밖에. 그렇지 않아도 선생이 오셨을 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던 참이었소. 당장 소송을 내라고 말이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이나 당신 자식을 위해서나 옳은 일이라고. 그 작자 내 눈에 띄면 안 좋을걸. 만나기만 하면 반쯤 죽여놓을 테니까. 두 분 사이가 퍽 좋았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좋았죠. 선생이 오시기 바로 전에 에이미가 그럽디다. 결혼해서 두 사람이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었다고. 선생도 에이미를 잘 알잖소. 내 처제 같은 여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소. 그럼 부인께서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셨단 말씀인가요? 전혀. 8월에는 이자가 노폭에서 가족하고 잘 지냈대요. 여느 때와 조금 더 다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내외도 내려가서 2, 3일 묵었죠. 나랑 골프도 같이 치고요. 9월이 되자 이자는 동업자가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교대해 주어야 한다면서 런던으로 돌아가다군요. 에이미는 그냥 시골에 눌러있었고요. 시골집에 6주일간 새해를 들어 살고 있었죠. 계약기간이 끝나자 처제는 남편에게 어느 날짜에게 런던으로 돌아가겠노라고 편지를 썼답니다. 그런데 글쎄 이 친구가 파리에서 답장을 보냈어요. 처제랑은 이제 더 이상 살 생각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글쎄 이유라는 게 한마디도 없었다니까요. 나도 그 편지를 봤으면 10줄이나 되었을까? 네. 여기까지가 이 대령, 형부와 나의 대화입니다. 나는 시침위를 뚝 떼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가서 사실 소문을 들었죠. 듣고 사실 진상을 확인하고 싶고 이 작가의 호기심이 있죠. 이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이 부부들을 좀 관찰을 하고 사람을 관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릭렌트에 대한 것도 그렇고 여러 등장인물들을 계속 관찰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화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아내, 에이미도 화가 나기도 하고 처음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유는 하나다라고 짐작을 하죠. 여자가 생긴 거다. 그래서 이 나를, 화자를 파리로 보냅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여자가 없어요. 그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돈 다 가져갔고 아주 허름한? 정말 허름한 호텔? 뭐 이런 곳에 머물고 있었죠. 좀 기대했던 혹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상황을 알게 된 이 에이미의 반응이 저는 좀 놀라웠어요. 저도 그 부분 좀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화자가 여자도 없고요. 찾아봤냐고. 찾아봤다. 그런데 없다. 그런데 지내고 있는 것도 영 허름하고 좋지 않더라. 너무 남루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에이미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다 용서해 주겠다. 돌아오게만 해달라고 했죠. 그러다가 여자가 아니었다고? 그렇다면 더 이상 나는 남편을 찾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가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이 에이미의 태도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에이미는 이런 거죠. 그 에이미의 판단을 통해서도 이 두 사람의 부부관계가 어땠냐라는 걸 조금 예측을 혼자 해봤는데 그러니까 사랑 문제는 사실 둘 다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찰스도 마찬가지고 사랑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어차피 그 사랑은 변한다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본인들의 사랑 역시 변했고 사실 변하죠. 그러니까 어떤 과거에 서로에게 탐닉했었던 그 감정만으로는 살아가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끼고 있을 그 감정도 곧 언젠가 소멸할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돌아올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느닷없는 이야기를 하죠. 그림을 그리고 싶었대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지금까지 나와 살았던 삶이 그에게는 진짜 살고 싶었던 삶이 아니었다라는 하나의 통보죠. 그거는 이제 다시 돌아오거나 혹은 상황이 다시 변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에이미는 빨리 마음을 접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에이미가 그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빠르게 포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무엇 때문이었을까? 왜 그렇게 빠르게 포기를 하지? 내 남편에게 다른 어떤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물론 편집자님 말씀대로 이들의 부부 생활이 어땠을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했지만 에이미가 너무 빠르게 포기하는 건 아닌가 조금 더 해봤을 수도 됐을 텐데 네. 저는 또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심리를 저는 조금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에이미의 심리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여자 때문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지만 그게 아닌 다른 문제라면 알겠다. 됐다. 여기까지다. 라는 심리를 사실 한 번에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 굉장히 비극적이죠. 그럼요. 비극적인데 이게 이들 부부가 지금 17년을 살았잖아요. 네. 17년을 살았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관계인지 잘 모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예를 들면 남녀의 애정 혹은 사랑 그런 어떤 로망스만이 존재하는 게 부부는 아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변화해가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랑에 대한 것들은 일시적이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해온 인생 그러니까 그 사랑을 넘어선 어떤 하나의 생활을 같이해온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모이기도 하고 서로 가족에게는 또 다른 구성원이기도 하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랑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잠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이 모든 걸 무너뜨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스트릭랜드는 지금 그 여러 가지 삶 중에 하나인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과거와 단절시키고 다른 삶을 살겠다고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다린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마침 또 스트릭랜드의 이야기도 좀 생각이 나는 건 나가 이제 프랑스로 가서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쳐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그들은 뭘 먹고 살아야 하느냐 그들은 지금 돈도 없고 가진 게 없다 그랬더니 스트릭랜드가 지금까지 나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살았고 앞으로는 이제 스스로들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라고 굉장히 냉소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좀 같은 맥락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일단 이제 그 부분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이 스트릭랜드가 어떤 캐릭터인지 잘 보여줄 수 있는 얘기고요. 이 장면은 이제 파리로 간 내가 너 이렇게 있어도 되니?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스트릭랜드가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제가 찾아뵈러 온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군요. 그렇잖아도 조만간 누가 찾아오리라 짐작은 했어. 에이미에게서도 여러 차례 편지가 왔었으니까.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도 잘 알고 계시겠군요. 편지는 읽어보지 않았어요. 골치 아픈 일을 맡았죠. 글쎄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버리고 우리 기분 좋게 저녁이나 합시다. 부인께서 몹시 슬퍼하시리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부인께 무슨 잘못이라도 있나요? 그렇게 대하시니 말입니다. 없어요. 그럼 부인께 무슨 불만이라도 있으십니까? 없어. 그렇다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17년이나 같이 살아온 사람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이런 식으로 버리다니 말입니다. 심하지요? 그래서요? 글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군요. 그렇겠죠. 아니 돈 한 푼 남기지 않고 어찌 아내를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왜? 그래서는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 부인께서는 어떻게 살고요? 난 그 사람을 17년간 먹여 살려왔어. 그러니 이제 자기도 혼자 힘으로 살아볼 수 있지 않나? 혼자 살 수 없어요. 살아보라고 해요. 이제 부인에게 애정이 없다는 말입니까? 없소. 전혀. 당치도 않아요. 아이들 생각도 하셔야죠. 애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애들이 애걸복걸이라도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나요? 이런 식으로 죄다 몰라라 하면 말이에요. 아이들은 거지가 되고 말 거 아닙니까? 그동안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여느 집 애들보다 훨씬 더 호강한 셈이오. 게다가 돌봐줄 사람도 있고. 여차하면 아이들 학비는 이모네가 돼줄 거요. 하지만 아이들이 귀엽지도 않습니까? 정말 귀여운 아이들 아닌가요? 이제 그 애들과 영영 인연을 끊겠단 말씀입니까? 어릴 때는 귀여워했지만 이제 다 크고 나니 별 감정이 들지 않아요. 아주 뭘 인정하군요. 그런가 봐요. 전혀 창피하지도 않고. 창피할 것 없어. 세상 사람들이 아주 비열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라죠. 사람들이 미워하고 멸시해도 상관없단 말인가요? 상관없어요. 사람이 남들의 비난을 의식하면서도 과연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리라 장담하는 겁니까? 누구에게나 양심 같은 법이 있는 법 아닙니까? 언젠가는 이 양심에 걸리지 않겠어요? 부인께서 돌아가신다고 해봐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롭지 않으시겠어요?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있어. 당신 참 멍청한 사람이오. 어쨌건 말이에요. 싫어도 처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식구들은 법이 지켜줄 겁니다. 이런 장면인데 정말 단 한 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대꾸를 하시죠. 스트링랜드. 스트링랜드께서.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이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정말 이만큼의 아주 먼지 한 톨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면 충분히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스트링랜드는 사실 뭐 이러저러한 공감의 지점들을 찾아낸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되게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 본인이 떠나오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를 내가 그동안 17년 동안 되게 열심히 일했고 그 정도면 다 편안하게 살았다. 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편안하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너무 바람직하지 않죠. 본인은 일을 해서 가정경제의 실질적인 물질들을 벌었지만 그 사이에 일과를 이루고 가사노동을 하고 이런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는 완전 축소를 하는 거잖아요. 거의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다 잘 살았잖아. 그 정도면 할 만큼 했으니까 나는 전혀 지금 이 상황에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지금 이런 탐험이거든요. 합리화를 시키는 건데요. 저는 또 한편으로 무책임하지만 또 꼭 틀린 말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스트링랜드 입장에서는 물론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먼지 한 톨의 감정도 없는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이제 자기 어떤 인생에서의 이막을 새롭게 좀 출발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17년 동안 어쨌든 참고 자신이 이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좀 마음 깊은 곳에 두고 증권사에서 이제 일을 해왔죠. 인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중산층이라는 계급을 이제 이루고 일과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오다가 갑자기 집을 떠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합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자기는 지금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그리지 않고서는 못 베기겠다. 이런 표현들도 나와요. 그리지 않고서는 못 베기겠단 말이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헤엄을 잘 치고 못 치고가 무슨 문제겠어. 우선 헤어나오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빠져 죽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냐면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47이에요. 그러니까 47에 그때 1919년에 47이니까 지금으로 보면 진짜 뭐 못해도 50대 중후반. 그렇죠. 그러니까 은퇴할 나이에 갑자기 집을 나가서 그림을 그리겠다. 정말 대단한 도전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지금 뒤늦게 와서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고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헤엄을 잘 치고 못 치고가 아니다. 나는 일단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아니라 나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실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1부, 2부 정도예요. 초반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에이미는 마음을 접죠. 에이미와의 관계가 끝나고 파리에서 네덜란드 부부를 만나서 좀 다른 화가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더럽고 낡은 호텔방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하측민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 하측민의 삶을 전전하던 이 스트릭랜드는 결국에는 알아눕게 돼요. 아주 몸져 눕게 되는데 평소에 이 스트릭랜드를 천재다. 알아봐주는. 네. 모두가 다 저 사람의 그림에 대해서 평가도 하지 않고 눈길을 주지 않는데 딱 한 사람. 그 네덜란드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본인도 그림을 그리는데 본인이 크게 그림을 잘 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제법 그림으로 먹고 살 만한 정도의 화가인데. 보는 눈이 있는 이 네덜란드 화가 더크 스트로브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 뭐랄까 유순하기도 하고 또 순박하고 또 좋아하는 것을 정말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이 네덜란드인 스트로브의 도움을 받아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뭐랄까요? 갈등 상황, 정점을 향하는 어떤 문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이 스트로브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부터 또 이 작품의 매력 속에 흠뻑 좀 빠질 수 있는데요. 주연인 스트로브도 그렇지만 이 조연인 스트로브도 정말 역대급 캐릭터예요. 그래서 우리 독자분들이 좀 보실 때 이 두 인물을 조금 스트로브가 등장하면서부터 좀 잘 따라가 보시면 너무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스트로브가 일상에서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러니까 정말 일상을 박차고 나가서 예술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일생을 바치는 인물이라면 이 스트로브 역시 좀 다른 방식으로 예술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조명받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천재는 아닌 거죠. 천재는 아니고 다만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아주 비극적인 사람인 거죠. 이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트로랜드가 이제 병이 나잖아요. 병이 나서 아프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로브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아내를.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막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아내에게 우리 집에 데리고 오자. 데리고 와서 간호를 좀 해주고 좀 돌봐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정말 소스라치게 싫어합니다. 그 장면, 왜 싫어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여보, 당신에게 청이 하나 있어요. 스트링랜드가 큰 병이 났어요. 죽을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 더러운 다락방에 혼자 누워있어. 돌봐줄 사람 하나 없이. 우리 집으로 데려왔으면 하는데. 싫어요. 여보, 거절하지 말아줘요. 난 그 사람을 도저히 그런 곳에 내버려둘 수 없어. 그 사람 생각을 하면 한잠도 자지 못할 거야. 당신이 돌보세요. 그건 반대하지 않을 테니. 죽을지도 몰라. 죽으라죠 뭐. 그 사람은 훌륭한 화가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난 그 사람 싫어요. 당신, 설마 진심은 아니겠지? 정말 부탁이야. 그 사람을 이리로 데리고 오도록 해줘요. 여기 오면 편하게 지내도록 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목숨을 건져줄 수 있을지도 몰라. 당신이 힘들지 않도록 할게. 내가 다 할 거야. 스튜디오에 침대를 마련해줍시다. 개처럼 죽어가도록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게 뭘 인정할 수는 없지. 병원에 가면 되잖아요. 병원? 그 사람은 지금 아주 정성스럽게 돌봐줘야 해요. 아주 정성껏 간호해 주어야 한다고. 당신 정말 못 말리겠어요. 만약에 당신이 아프면 그 사람이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날 간호해 줄 텐데. 그 사람이 날 도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 게다가 난 그 사람하고는 다르지. 나야 대단한 화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은 그래 똥깨만한 기계도 없어요? 바닥에 넙죽 엎드려 그저 날 받아줍쇼 하는 꼴이니 말이에요. 아니 여보. 그러니까 당신은 언젠가 그 사람이 여기 와서 내 그림을 보던 날을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구만. 그 사람이 내 그림을 좋게 보지 않은 게 뭐 어떻소. 그런 그림을 보여준 내가 어리석었지. 내 그림이야 썩 훌륭한 그림은 못 되잖아. 그림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예의는 지켜야 할 것 아니에요. 왜 모욕까지 줘야 해요? 그 사람은 당신을 노골적으로 멸시하는데 당신은 그 사람 손을 핥는 격이에요. 정말이지 난 그 사람 싫어요. 여보. 그 사람은 천재라니까. 당신은 설마 나를 천재로 생각하지는 않겠지? 나도 내가 천재였으면 좋겠어. 천재를 볼 줄은 알지. 천재를 진심으로 존경해. 세상에서 천재보다 굉장한 건 없어. 천재들에게야 그게 큰 부담이 되지만 말이야. 천재들에게는 너그럽게 대해주고 참을성 있게 대해주어야 해. 네. 여기까지가 이 스트릭 랜드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주자라고 말하는 스트로보와 절대 안 된다. 병원으로 데리고 가라 하는 그의 아내의 대화입니다. 자, 여기서 이 스트로보의 천재주의자. 스트로보가 천재주의자라는 면모가 드러나죠. 심지어 이 스트릭 랜드에게 엄청난 모욕감과 수치심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런 천재를 죽게 놔둘 수는 없다라고 아내를 설득하는데요. 아내의 입장에서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자존심도 없냐.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우리 집으로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스트로보는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 그는 천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천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인정하고 쿨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스트로보라는 사람은 굉장히 또 열려있고 또 관대한 사람이에요. 저라면 사실 그렇게 못하죠. 어디 내 그림을 이놈 거기서 죽어가라 어디서 죽어가라 이놈 거기서 이렇게 할 텐데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스트로보의 아내는 왠지 그 불길한 느낌을 좀 기운을 또 받죠. 그 사람 좀 위험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저희가 낭독하진 않았지만 그런 기운들을 좀 느끼고 있고 스트로보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다 할 거예요. 라고 이제 스트링랜드가 스트링랜드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인 문제 뭐랄까요. 삼각관계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돌봐주기 위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스트링랜드를 집으로 드렸는데 오히려 너무너무 싫다. 너무너무 우리 집에는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아내. 아내의 이름은 블란치예요. 그런데 이 블란치의 태도가 급변하죠. 막상 스트링랜드가 집으로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언제 그런 반대를 했냐라는 듯이 아주 친절하게 조금 성심껏 그를 돌보죠.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기류가 흘러요. 어떤 거냐면 몇 시간 동안 함께 있으면서도 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서로 그냥 할 일을 하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상 기류를 이 남편은 느끼지 못하죠. 사실 저도 느끼지 못했어요. 둘 사이에 어떤 대화도 없고 교감만 있을 뿐인데 왜냐하면 이 스트링랜드는 굉장히 지금 남루하고 거의 뭐 거짓골이나 다름없는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읽으면서도 저도 뭐 그런 어떤 이상 기류를 사실 발견하지는 못했는데 역시나 이 또 슬픈 예감은 꼭 이렇게 이 스트로브에게 있어서는 슬픈 예감이 현실이 되죠. 블란치가 집을 나갑니다. 편지를 써놓고 그 스트링랜드가 그의 아내 에이미에게 써놓았던 것에 버금가는 편지를 써놓고 집을 나갑니다. 그 내용인 즉슨 나는 더 이상 당신이 아니라 스트링랜드와 함께 살겠다. 스트링랜드의 집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순박한 우리의 이 스트로브는 거기서 당신이 사는 것을 볼 수 없다. 차라리 내가 집을 나가겠다. 그러니까 둘이 스튜디오에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글픈 마음이 되어서 화자에게 찾아와서 이제 자초지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 써놓으신 몸이 얼마만큼 예술주의자인가 예술지상주의자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주인공인 스트링랜드가 계속해서 천재적인 그림을 그렸고 일단 이 스트링랜드가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시작부터 나와요. 어떤 훌륭한 작품을 그렸고 이런 것들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천재적인 뭐랄까 좀 광기어린 자기중심적이고 애고가 정말 강한 그런 이면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짓밟았던 일상의 가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그 삶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짓밟힌 것이지만 그 주인공으로 보자면 자기가 원하는 예술적인 완성을 위해서 밟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충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그 상충되는 것들 그러니까 천재냐 이기적이고 잔인한 사람이냐 이 두 질문 안에서 천재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작품 시작하자마자 스트릭랜드는 그렇게 오해받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작가가 이런 면모들이 있지만 다른 면모도 있다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일단 화자 설정 자체가 이 작가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스트로브 같은 경우에 아주 적극적으로 예술주의자 천재다. 이 스트릭랜드가 천재라는 걸 이야기해 주죠. 왜냐하면 누드화 장면 기억나세요? 네. 자기 아내의 누드화. 이 삼각관계는 정말 비극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두 사람이 함께 살죠. 스트릭랜드와 블린체가 함께 사는데 블린치가 버림받아요. 블린치를 두고 또 떠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블린치가 자살을 해요. 그래서 너무나 큰 비극적인 상황을 겪고 뭔가 사건을 다 수습을 한 다음에 스튜디오로 들어가는데 그 스튜디오 그 두 사람이 지냈던 스튜디오로 가는 거죠. 뭔가 모를 어떤 끌림에 의해서 그런데 거기서 하나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봤더니 아주 잘 그려진 누드화가 있고 그 누드화의 주인공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그건 자기의 아내인 블란치였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분노보다는 이 그림의 어떤 천재성에 대해서 또 한 번 감탄하게 되죠. 감탄을 하고 분노가 아니라 감탄을 하고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저 역시 거기서 감탄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도 그랬어요. 그간의 스트로브도 그림을 보고 감탄을 했지만 읽는 독자인 저는 스트로브의 태도를 보고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앞에 저희가 짧게 얘기했지만 이 스트링랜드가 블린치라는 여자에게 굉장히 아주 이기적인 태도 그러니까 누드화를 그릴 때까지만 뭔가 두 사이의 어떤 교감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사실 자기에게 어떤 필요성이 좀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완성된 거지. 거의 그냥 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뭐라는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했지만 블린치가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이만큼 어떤 치명적인 매력을 또 스트링랜드가 좀 가지고 있었다라는 어떤 작가의 태도를 좀 엿볼 수 있었어요. 이 부분은 사실 블린치의 캐릭터도 조금 깊이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커플들이 등장을 할 때마다 생활이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이미와 스트링랜드 같은 경우에 좀 그랬죠. 에이미는 어쨌든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스트링랜드는 그 땅에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스트로브와 그 안에 블린치 같은 경우에도 좀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링랜드 같은 경우에는 블린치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글쎄 블린치 입장에서도 동일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블린치는 여기서부터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좀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낭독을 했던 부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스트링랜드는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 객관화가 아주 잘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유독 스트링랜드 앞에서만큼은 정말 납작 엎드리죠. 그런데 블란치의 눈에 스트링랜드는 자기 확신에 가득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향하는 마음은 블린치로 하여금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의 지향점을 발견하게 해주는 사람이었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사람과 사랑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의 남편 이 스트로브와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죽여야 했었던 나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링랜드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교감이 됐다고 느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자살을 했느냐. 그건 알 수 없죠. 그런 부분들이 이 소설 안에서는 어떤 편편의 일들이 어떤 전모를 드러내진 않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 의해서 재구성되는 거고 나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 사건들을 듣고 그걸 통해서 한 인생을 다시 재조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도 계속 이야기해요. 이건 단편이다. 나는 다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블린체의 죽음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도 알 수 없죠. 하지만 그 내막에는 블린체의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은 기존에 유지했었던 삶에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저는 또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는데요. 블린체와 스트링랜드가 굉장히 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스트링랜드의 그런 좀 강한 에너지의 제압 혹은 압도당했다라고밖에 좀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만 보면 블린체가 어쨌든 죽어요. 자살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자살과 관련된 정체는 다소 모호하죠. 하지만 어쨌든 그 두 사람은 3개월을 함께 살았고 거기서 모종의 배반감 혹은 어떤 상처가 있었을 걸로 보여요. 그렇죠? 떠났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자살을 했기 때문에 좀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그러니까 예술을 추구하는 한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거나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는 옳지 않은 옳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탄미주의 작품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인데요. 가령 뭐 이게 더 극단화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서는 스트링랜드가 자신이 예술을 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범죄 수준의 어떤 상처를 주죠. 범죄는 아니죠. 그런데 이게 좀 더 극단화되면 정말 예술을 위해서 범죄까지도 옹호되는 것을 주장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것 중에 김동인 작가의 광염소 나타나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작품은 이 작품에서 추구하고 있는 미학적 가치 예술적 가치 이게 완전 극대화된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곡가예요. 어떤 야성적인 천재성이 폭발해서 어떤 작품들을 작곡을 하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작곡을 할 때 그런 자극이 오지 않으면 더 작곡이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자극을 바라고 더 큰 자극을 바라고. 작품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범죄들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방화를 한다든지 나중에는 살인까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술을 하면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화자가 이런 천재를 단순히 사회 윤리적인 기준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작품이 지향하는 것은 예술적 가치 그리고 그 어떤 관습으로 판단되지 못하는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 사실 아주 많이 옹호하는 거고 그것은 한편으로는 많은 비판을 낳는 가치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트링랜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졌잖아요. 스트로브도 블린치도 에이미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떤 예술을 위한 합리화 정당성으로만 그려진다면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윌리엄 서머신 몸이 남긴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술가의 개성이 특이하다면 나는 천 가지 결점도 기꺼이 다 용서해 주고 싶다. 그러니까 물론 소설은 개인의 탄생의 매체죠. 아주 특이한 개인을 탄생시키고 하지만 이 예술가의 어떤 그 독특함, 특이함, 정말 다른 모든 사람들의 어떤 보편성과 구분되는 아주 독특한 지점들이 한 훌륭한 개인을 만들고 그 소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잘 발견이 되고 그럼으로써 어떤 인간성이 만들어지고 하지만 이 예술가의 특이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도를 넘어서는 특이한 부분들은 좀 사회적으로는 여러 판단들을 이제 하게 만드는 논쟁적인 작품들이 많이 생기죠. 네. 이제 그렇게 블린치의 죽음으로 인해서 스트로브는 이제 고향인 네덜란드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스티링랜드 역시 타이티라는 이제 섬으로 떠나서 정착을 하게 되죠. 이 타이티라는 지명은 고갱 그림을 좀 보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익숙한 지명일 것 같아요. 고갱이 타이티에서 그림을 많이 그렸고 뭐 타이티의 여인들이라는 제목의 그림도 있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고갱의 삶을 모티프로 이 소설을 썼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겹쳐지는 부분이 바로 이제 타이티가 아닐까 싶어요. 고갱의 그림은 색채도 무척 강렬하고 그리고 형태도 단순하고 그래서 좀 인상적으로 이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기, 1900년 초기 때 이제 근대 미술가들, 한국의 미술가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끼쳤고 그래서 조금 낯설면서도 익숙하게 많이 봤던 그림이 바로 고갱의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타이티에서 그렸던 그림들이 갖고 있는 원시적이고 야생적인 이미지들이 좀 유명하잖아요. 사람들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고갱이 좀 반문명적인 곳으로 가서 자신의 작품 활동을 했고 거기서 본인이 지향하는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구현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타이티로 실제로 가서 그림을 그렸죠. 그리고 뭐 이런 유사성도 있죠. 타이티뿐만 아니라 증권소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 고갱의 타이티 시절처럼 이제 우리의 주인공인 스트링랜드도 타이티로 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그림을 그리고 또 새로운 가정이랄까요. 일가를 또 꾸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은 어떤 예술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을 정말 예술가로 가기 위해서 외면해야 했던 혹은 이제 양립할 수 없었던 사람의 가치들을 좀 보여줬다면 이 타이티 시절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추구했는지 그리고 정말 이제 도시와는 떨어진 곳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자신이 예술을 해왔다. 그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이미지들도 훨씬 강하게 나오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이 화자에 의해서 추적되죠. 네. 혹시 이 타이티 시절에서 조금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이야기 있으세요? 어. 거기서 새로운 부인 이름 뭐였죠? 아티. 아티에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잖아요. 세 번째 여인이죠. 스트링랜드의 세 번째 여인. 모두가 여기서 스트링랜드를 좋아하는 여성들이 나오고. 그렇죠. 왜 거기서 그 아티인가? 그 친구가 나 떠나지 않을 거라고. 당신 내 남자고 난 당신의 여자라고 무릎 꿇고 빌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되게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면서 동의하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까지의 스트링랜드의 태도와는 사실은 아주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 스트링랜드는 어쨌든 계속해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여성들 중에서는 이 아티가 가장 이 사람에게는 좋은 여성? 자신에게는 가장. 헌신적인 여성. 왜냐하면 아티는 스트링랜드에게 요구하는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블렌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구하는 게 있었겠죠. 상호적인. 어떤 대사들에 의해서 보면. 그런데 아티는 굉장히 헌신적이고 요구하는 게 없고 그의 작품을 잘 이해하는 듯도 하고. 사실 그냥 그림자 같았어요. 곁에서 스트링랜드를 돌보는 그림자처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함께 숨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충족을 느끼는 그런 인물 같았는데. 제가 좀 인상적이었다고 느낀 것은 지금까지 스트링랜드가 여성 혹은 남성에게 보여줬던 태도와는 이 아티라는 이 세 번째 부인에게 조금 다른 모습을 좀. 이걸 또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어떤 그 흔들림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 아티의 존재가 그동안의 여성들과 다르다는 점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티는 일단 되게 달라요. 백인이 아니고. 타이티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말하자면 그곳의 현지인인 거죠. 여성이기는 하지만 스트링랜드에게는 그동안 함께 살아왔었던 도시에서의 그 여성들과는 다른 어떤 자연의 하나로 좀 인식이 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림자처럼 어떤 관계로서의 동등한 관계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옆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완전함을 느끼는. 그런 것들 보면 굉장히 판타지적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것에서 만족을 느끼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예술활동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방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그 관계 자체를 하나의 방해로 여기는 거니까. 그런 관계일 때 이 사람은 긍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정말 주변에 있다면 정말 하루도 같이 있기 힘들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스트링랜드라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링랜드는 한마디로 예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혹은 외면하고 혹은 짓밟는 그런 예술가 캐릭터의 탄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에 미친놈. 고약한 녀석.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책을 읽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의 인간 유형으로서의 스트링랜드를 긍정하거나 혹은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 물론 이기적이고 불편한 부분들도 많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삶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들. 그리고 역시나 또 이것도 이기적이고 좀 불편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 사실 다른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다라는 모모함?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긍정이라고 하기는 좀 모아지만 어떤. 뭐 스트링랜드의 삶을 긍정한다거나 혹은 그를 뭐 그에 대해서 어떤 호불호를 밝힌다기보다는 이 스트링랜드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질문이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이것이 대사 저희가 지금 낭독을 대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럼 대사를 잘 쓰는데 대사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밑줄을 막 긋게 만드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문장 중에 하나가 예술가의 가장 큰 적은 자기 회의다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분은 그 부분은 정말 너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죠. 예술가에게는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감이 있잖아요. 내가 가는 길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작품에 대한 회의들 끊임없는 회의의 과정이죠. 그런데 이 주인공인 스트링랜드는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회의가 없어요. 그게 없고 반면에 스트로버 같은 경우에는 자존감이 아주 많이 떨어졌는데 그가 그런 낮은 자존감을 보였던 것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좋아하지만 자신이 그리고 있는 그림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예술을 밀고 나가게 하는 힘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에 맞설 수 있는가라는 거다라는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예술이라는 게 뭘까라는 질문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편집자님한테 궁금했는데요. 편집자님도 사실은 예술가의 범주에 포함되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이 스트링랜드의 이런 어떤 무모함 혹은 용기 있는 행동?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위해 그 원하는 삶을 산다라는 어떤 용기 혹은 무모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제가 이제 글을 쓰잖아요. 제가 이해한다기보다는 저희 남편에게 늘 이해를 구하죠. 저는 이해를 구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한정된 시간 안에서 글을 항상 쓰고 이러려면 생활을 많은 부분에서 포기해야 돼요. 그게 늘 함께하는 가족에게는 미안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양해를 구하고 마음으로 항상 미안함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예술이라는 건 뭘까? 이런 질문을 이 작품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거는 자기 집중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일이 아니라 혼자 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걸 누군가가 승인해 주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승인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에는 비교급이 없죠. 우리가 쉽게 비교를 하지만 누구보다 누가 더 얘기를 하지만 예술은 궁극적으로는 최상급이죠. 모두가 최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것을 승인하는 것, 최상의 수준을 승인하는 것이라는 것도 타인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힘들고 예술과 생활 사이에서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런 활동인데 특히 우리가 예술을 감상할 때도 어떤 것을 훌륭한 예술이라고 보느냐 항상 낯설물 주고 우리에게 낯선 감각을 주고 어떤 선을 넘어서고 넘어섬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선을 인식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훌륭한 예술이라고 본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그런 예술 작품들이 그런 삶과 무관한 곳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선을 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 물회를 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술 작품이 나온다면 그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예술가의 삶이란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일 것이냐 그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판단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예술은 또 굉장히 높은 어떤 미학적 수준에서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딱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확연하게. 그러니까 항상 어떤 그 두 개가 어느 정도로는 뒤섞여 있는 거죠. 예술가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그러니까 예술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이 어느 정도로 집중되어야 되는가 거기에 충분히 그런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작품 읽으면서 고민이 좀 되었던 건 배우로서의 내 삶과 인간으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의 내 삶에 있어서 제 안에서의 내적인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로서 뭔가 나의 욕심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가족들에게 뭔가 좀 희생을 요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양해를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과 가장으로서 혹은 가정에서의 나의 역할 이런 것들이 늘 충돌하는데요. 그런데 배우로서의 김성현도 중요하지만 그냥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저의 모습에 사실은 조금 더 충실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작품을 통해서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천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천재가 못되나 봐요. 그래서 좀 더 이기적이고 나에게 더 집중해야 하는데 저는 이제 저에게 집중하다 보면 또 아이 생각나고 집중하려다가 또 아내가 생각이 나고 또 뭐 이래서 이런데 사실 저는 천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일찌감치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아쉬움이나 미련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달과 육팽스 같은 경우에는 고갱의 삶 고갱은 천재죠. 고갱은 천재인 것 같아요. 이제 후기 인상파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손에 꼽히는 천재적인 작가인데 고갱의 삶을 통해서 고갱의 삶에 집중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고갱의 삶을 신화한다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조금 예술에 집중되고 어떤 광기어린 자기중심적인 자기집중적인 삶을 사는 한 예술가의 삶을 통해서 그가 예술을 지향해가는 과정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물론 그는 그 잃어버림에 대해서 추호의 어떤 아쉬움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그 작품의 주인공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을 그리고 있는 하자가 있고 그의 삶을 통해서 뭔가를 보고 있는 우리들의 시선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작가가 자신의 그 길을 가는 도중에 계속 떨어뜨리고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게 아마 독자들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안 보이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집중과 선택일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아주 광기어린 자기에게 미친 예술가, 인간 스트링랜드를 통해서 한 예술가로서의 삶에 대해서 쭉 다뤄봤는데요. 읽어봤는데 이 제목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할 수 없겠죠? 끝까지 왔으니까 이 제목은 사실 어떤 소설들은 소설 내용 안에 제목이 좀 담겨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이 소설은 그렇진 않아요. 끝까지 나오지 않더라고요. 달과 육펜스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거든요. 하지만 소설을 다 읽고 났을 때 아주 선명하게 달과 육펜스가 어떤 의미인지는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 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가닫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저 멀리에 있는 것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육펜스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아주 작은 가장 작은 화폐이 단위였죠. 돈이죠, 돈. 동전이죠. 동전이죠. 물질이죠. 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 생활을 좀 대표할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달과 육펜스라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트링랜드가 버리고 취해왔던 예술적 가치와 생활의 가치 일상적 가치와 어떤 이상적 가치 이런 것들이 대립하는 것들을 이 달과 육펜스라는 상징적인 이 사물 개념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제목인 것 같아요. 제목에 대한 얘기까지 좀 나눠봤는데 오늘 방송은 어떠셨어요? 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주변에 어떤 불편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원하는 것에 조금 더 솔직해지자 라는 어떤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거나 뭐 누군가를 불편하게끔까지 하면서는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솔직해지고 뭐 저희 방송도 조금 더 솔직해져야겠다. 사실 제가 늘 스스로 좀 자기검열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 얘기를 해도 되나? 이 얘기를 해서 불편한 사람이 생기면 어떡하지? 아 그리고 뭐 혹은 이것도 모른다고 누군가가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요. 매번 조금씩 조금씩 그냥 스스로 좀 돌아보게 되고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데 이 작품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한 방송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소설 읽고 딱 한 문장만 꼽아라 그러면 이 문장이 기억에 남아요. 그는 여전히 낯선 사람이었다. 예술가는 늘 낯선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낯선 사람이라는 건 일상에서는 정말 좀 멀리하고 싶은 어떤 불편함을 동반하고 빨리 없애고 싶은 낯선 걸 없애고 익숙한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근데 예술을 통해서는 계속 낯선 존재가 되고 싶잖아요. 그 간극이 예술가들에게는 어떤 극복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예술 자체가 갖고 있는 아이러니함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캐릭터 자체는 여성 혐오가 정말 심하고요. 완전 마초인 데다가 이기적이고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예술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해볼 수 있는 작품이어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달과 유펜슬을 통해서 좀 뜨거운 이야기 예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작품들을 구석해서 열심히 찾아서 또 읽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